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공시가격 논란 실태와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공시가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은 없는지 진단합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를 전수조사에 산정한 가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깜깜이 공시도 문제지만 공시지가 조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보다 근본적인 한계로 지목됩니다. 공동주택은 특정 단지 내 면적에 따라 기준 공시가가 매겨집니다. 동과 층수나 소음, 일조건 등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 차등을 주는 형식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약 520여 명. 현장 조사를 통한 세부 점검이 필수지만 인력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공시가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부동산 입지별로 좀 더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공시가격이 기본적으로 과세나 행정 목적상 자산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데 당연히 공시가격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을 필요가 있죠. 공시가가 거래가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에 거래 발생 여부에 따라 공시가가 널뛰는 만큼 가격 산정에 참고한 시세를 지자체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산정과 활용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적용은 유연하게 만들어 형평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적 지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산출을 하고 그것을 세금 계산, 사회보험료 계산, 보상가 계산할 때는 그 정책 부처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그걸 활용하는 것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지만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버리게 되면 지역별 형평성 문제라든지 표심을 의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정 권한 자체는 중앙정부가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산정하도록 부동산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평가사협회와 시너지를 내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깜깜이 공시가 논란에 정부는 이번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공시가 불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